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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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큰 날이 6번 걸렸어 아.. 이거 조금 짜증날 것 같습니다 장훈..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심리전이에요 자 마지막 건기.. 어? 뭐야 나..불랑카라네? 가일 아니에요 불랑카래요 야.. 오케이 야 이친구가 제 불랑카를 한번 극복하고 싶어 하나 봅니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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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깡이야 지금 우리 형님들 지금 다들 지금 우아해 하죠 여태까지 한번도 저본적이 없는데 불랑카로 장우지한테 또 샤워풍은 또 이겨요 장우지가 그거보면 신기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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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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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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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옷 갈아입고 자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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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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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맞아 어어 저 쉽지 않아요 아 또 스톤이야 어 나이스 음 오 잘합니다 어 도끼 품고 온거같아 그쵸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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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own, Blue, Fight! 자 이게 뭐 달심이라든가 블랑카 다일로 경기를 하면은 어 스타일이 다 제가 이제 보고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래서 피로가 되게 빨리 와요 엄청 빨리 옵니다 피로도가 지금 이런 스테이지 장풍이 잘 안보이거든 색깔이 비슷해서 장우지를 활을 돋아야되요 와 나이스다 오케이 어우 과감해 알 purity íb 굿 굿 굿 굿 그렇지! 좋아! 아 블랑카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금수라고 할 수도 없고 거의 뭐 늑대인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. 사람 반 금수 반 늑대인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오우 또 잡아? 왜 이렇게 과감해? 오우 와아 나이스 어! 뒤를 보고 있어 어! 나이스! 어! 빡세다 오늘 자! 3대2 이 친구도 이제 블랑카를 극복을 할 때가 됐죠! 응 응 응 응 응 아 아 아 늦었고 엑스레이 찍고 도망갈래 절로 으응 야아 이게 안맞아? 야아 이게 안맞아? 그렇지! 어 스읍 스읍 같이 라도 죽자 혼자 못죽겠다 오 눈이 되게 아프다 와아 어허 나이스 스읍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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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저는 이것만 합니다 아 아따 승룡 오 굉장히 과감해 아 아 아 이겼다 야 쫀쫀합니다 아 지금 흥분한 것 같아 바로 그냥 동전 넣습니다 짜증이 났는지 아 늦었다 아 늦었다 야 이게 원래 맞았는데 안맞네 어휴 이게 왜 안피해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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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또 내가 이겼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흐 야 눈을 주고 목소리를 얻으셨나봐요 아 아 목소리가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에이 아 아우 아 이게 왜 맞았어 아 너무 붙을라고 했어요 아 샷 샷 좋아요 5대 3 아 피말리죠 장우지 내가 가일로 싸가트한테 할 때처럼 답답할 거예요 장우지도 이거는 도발이 아니라요 거리 맞추는 거예요 거리 아 아 큰 날이 여섯 번 걸렸어 아 이거 조금 짜증 날 것 같습니다 장우지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심리전이에요 어 같은 걸로 당하면은 이게 되게 열받거든요 특히 초고수들은 여섯 번 당했잖아 이러면은 정신이 조금 혼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자 아 2단 박치기 야 이거 조충도 아니고 기빌도 아니고 아이고 2단 박치기로 와 잡을라고? 아 어어어 아 아 왜 안 눌려 이상하네 아 왜 안 눌렸어 오늘은 사서 고생이므로 화도 못 내죠 저도 사서 고생하잖아요 맨날 네 어 오 두번 맞았어 안 돼 아 아 이거 너무 아쉽다 조충기밀 쌍라이트끌 형제급 아재다 아재죠 연풍짐도 아시는데 잘한다 장우지 응 오 어어 어 왜케 거리를 못맞혀 갑자기 자 엑스레 찍고 자 도망가자 자 답답하죠 이제 마지막에 뛰었죠 조춘다운이 불쌍한 심형래 생각나네요 그쵸 그 심형래씨땜에 발루그가 아직도 칙칙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아 요번엔 아 잡혔어 아우 힘들어요 자 2점 차야 그래도 와 스읍 어려워요 지금 와아 점프 안쫓어 스읍 답답하죠 어어 자 아무것도 안했어요 스읍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나이스 어 그러게요 왜 맵이 안 바뀌지? 스읍 허리 잡기 자꾸 누르고 있어 자 자 지금 긴장한 것 같아요 장풍 안 나오고 승용이 나왔죠 어 나이스 어 어 아 어어 아 잘못됐다 야 아 아 어렵다 많이 데뷔했네요 진짜 아 어렵다 어려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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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!!! 와~! 질 번했어. 야.. 지독하네. 장우지.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오오오 나이스 어오야 잠깐만 그렇지 요렇게 아 근데 굉장히 어렵네요 까다로워졌네요 좀만 더하면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대단하다 이걸 또 극복하는거 보니까 어? 승용나와? 안돼! 하.... 나이스 오 이게 뭐야 나 절로 갈래 니가 구석에 있어 어우 자 승용 자 답답하죠 이제 막 승용 지르죠 이제는 좀 아 짜증나 목대먹겄다 이러면서 이 친구 예전에 경기하다가 조이스틱도 막 주먹으로 쳐가지고 버튼 막 3개 날라가고 그랬는데 어 아쉽소 아 굿샷 어우 아 나이스 아 되게 힘드네 자 형님들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십쇼 깜빡하신 형님들 계시면은 어 거문캔 꼭 이기라고 좋아요 한번씩 응원 부탁드릴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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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했네 아 한번더 버텨주길 바랬는데 스턴치 제가 불안불안하긴 했거든요 스턴치가 좀 쌓였는데 했는데 한번만 더 때리자 두번만 더 때리면 이긴다 이 생각하고서 해봤는데 nurture 쫄 está 윽 저 이제 하면 안되 스턴치 쌓였어 아 나이스 아우차 굿샷 굿샷 아 장호진 막판에 또 힘냅니다 아 저거 아 하하하하하하하 한 대포 늦게 승용할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10리에요 지금 0. 몇초 차이로 지금 발누르는 거예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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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 하네. 아아! 장우지 실수! 긴장됐나봐요 장풍 쏠라 그랬는데 승려권 나갔어 아 이거 어쩌면 좋아 지금 왕제 만나러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우지 장우지 야 이제 하면 안돼 이제 이제는 스턴치 쌓였어 아이구야 주여 아이구야 나이스 자 깨물고 피검사 아이 한번더 깨물라고 그랬는데 안됐고 어어 아유 잘못됐다 아아 나이스 푸샤푸샤 10대7 3점차 어어 나이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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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뭐야 이친구 왜 실수해 자 실수했어요 이친구 나 손 났는데 때리고 말길래 그냥 바로 물었습니다 아 이런 실수 지금 뭐 화병나게 생겼어요 장우지가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혈압 오를텐데 혈압 오를텐데 혈압 많이 오릅니다 잘 맞춘다 어어 어어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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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어우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힘들다 되게 힘드네요 어 굉장히 잘 잡네 와 블랑카의 중발도 마지막 한 방 아 이렇게 자 11대 7로 와 이렇게 이겼습니다